3개는 소름기 그리고 3개는 정상이라는 거지 그렇지요 그쪽도 나오면 됐나요? 야 왠지 이게 더 지저분해서 아우 그냥 아무거나 자기 마음대로 너 누구 몰래? 나 3번 야 이 번이야 머리카락 들어 자 번호로 하나씩 나 5번 나 그럼 이거 뭐하지? 1번 2번 3번 자 잘 먹겠습니다 잠깐 마지막 잠깐 마지막으로 밖으로 기회 줄게 영광인 줄 알아 자 어떤가 2번 3번 이게 연기진 않은데 얼굴 왜 밝게 됐어? 뭐야? 생각한다 본래? 그리고 감기 올리면 맛을 못 느껴 아니요 잠깐만 내가 한번 말해줘 어 정상이야 옆에 정상이 옆에 정상이 또 있을 리가 없잖아 나인데?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아니 있잖아 이거 안 먹어도 될 거 같은 게 바닥에 소금이 느껴져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야 적당히 좀 눈치 그랬어 야 적당히 좀 눈치 그랬어 야 적당히 좀 눈치 그랬어 다섯 번데 빵처럼 깜찜짠 탕테리 빵처럼 깜찜짠 탕테리 탕테리 삼켜 삼켜봐 삼켜라고 삼켜봐 삼켜라고 삼켜봐 삼켜라고 바단대음이 진짜? 후금 당첨 써니 당첨 나 이렇게 짜 너희 진짜 너무 하나야? 2번 더 3번? 2번 더 4번? 왠지 나 3번 먹고 싶어 김밥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 그렇게 심심한 여자가 아니에요 정상이야? 내 거 정상이야 자 그럼 피파니 그리고 효연 당첨 그럼 우리 셋이 이번에 같이 먹자 하나 둘 둘 아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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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는 벌려는 거 벌려는 거 아는 어차피 번덕이가 밑에 가라앉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직 안 녹은 거잖아요 아니 그게 안 녹은 게 아니라 녹을 많이 넣어서 더 이상 녹을 수가 없어서 호화상 구조 아잠매 아 어떡해 여기 좀 보여 이건 아니야 시리얼에 붙은 설탕이야 아니야 아니야 시리얼에 붙은 설탕이야 너도 알갱이 이렇게 알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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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잠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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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해드리면은 이거 뭐하니가 내가 갖고 있는데 이거 갖고 갖고 그래 시리얼이 같이 바꾸대 이거 뭐하는 건데 힘이 나도 좋아 수상한 복불복 결과 도리도리팀 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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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팀 유나 선으로 결정 따뜻한 햇살 아래 열린 소시 가죽운동회 라운드 1 미니미니 농구대결 리허설 자 그러면 자 먼저 분홍색 스카프맨팀이랑 먼저 분홍색 스카프맨팀이랑 으아악 으아악 저게 없더라 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 속은 스카프맨팀이랑 자 분홍색 스카프맨팀이랑 이렇게 섞어서 먼저 간절치고 먼저 간절치고 먼저 간절치고 어떻게라 자 먼저 수비를 어떻게라 야 니네 니네 다 죽었어 야 니네 야 니네 다 죽었어 야 니네 3점 쇼 쏠 거야 그냥 알지? 이 게임의 묘리는 그러니까 3cm 이상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얘 그냥 그냥 알지? 나는 오늘을 위해 핑크색으로 맞출 거야 핑크색으로? 핑크색으로 자 그럼 갈게요 도리도리데 왔자 시작 시작 오 오 야 이거 나한테 앉은 상태에서 해 야 나 핸드폰이 안 지겼네? 나 핸드폰 안 이그러야 아빠 나 핸드폰 니 자리로 가 니 자리로 가 니 자리로 가 자 간다 나 간다 나 간다 짝꿍 쇼 안 돼 안 돼 공수로 해 야 우리 진짜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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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 아 아 패스 예 아 희 공기 고기 야 야 야 야 얘네 얘네 몇이야? 얘네 몇이야? 야 잠깐 잠깐 예! 아니야 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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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혜성! 예! 제대로 파이팅! 제대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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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올리기 없기! 손 올리기 없기! 예! 1대 2! 1대 1! 삐! 잠시 후! 짝짝짝짝! 짝짝짝짝! 막장으로 달려가는 요절복통 소시운동회! 지금 소시맘에게 필요한건 뭐? 파이팅! 스태치 정식? 노노노노노노논! 승리를 향한 본능과 앙큼한 반칙이 난무하는 이름하여 소시폭 난장운동회! 놓치면 후회하실거에요! 아 아 아 아 야 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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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저거 가자 야 아 아 진짜 야 이거는 1대1 1대1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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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휴 야 딜껑고 딜껑 경찰아 딜껑고 빨리 경찰아 딜껑 오 나나 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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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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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신발 어디있어? 야 신발 어디있어? 여기있는데? 이거 형 누구고기야 이거? 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너 죽어라 너 죽어라 나 죽어라 너 죽어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엉덩이 띄게 없게 야! 아파! 야 좀 봐 야 엉덩이 띄게 없게 아! 엉덩이 아파 꿀! 꿀! 너의 손잡이 못 잡으면 얘를 조그마한 건 내 새끼야 좀 더 찾자! 좀 더 찾자! 사랑하는 거야 생성 얘들아 우리 아이돌이야 얘들아 우리 아이돌이야 1번 버 Opera 얘너는 좀 비켓아 얘너는 좀 비켓아 얘네넣지 안해되데 얘네 누구야? 조그만거 쪼금하는거 그렇지 뺏어 굴! 그렇지 뺏어 굴! 미영아 너 편안해 안 돼 안 들어 미영아 미영아 잘 부탁해 한쪽 팀이 빌딩을 조금만 더 부탁하면 수고하십니다 미영아 미영이 한쪽만 더 끼고 대현이 너 잘 부탁해 대현이 너 잘 부탁해 대현이 너 잘 부탁해 coisa 안으면 돼 전화 Snap 됐어 전화iz 대현 onder 고모 고모 데뷔 그리 하나 ün 연락 헤이 야! 너 이리 와! 야! 야! 너희 다 보냐고! 정상히 돌고 있는데! 게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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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얘들아! 게임 오버! 게임 오버! 5 대 1로! 아트 팀! 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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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볼링! 미니 볼링! 미니 볼링! 볼링은 논성이야! 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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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도 팀이 탈을텐데! 다음 게임에 당사님 혼자 보일 것 같아! 아니야! 벌써 혼자 보일 것 같아! 근데! 같이는 이제! 이런 것들은! 진짜 원래? 3시간! 어! 제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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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ín Mang! 레ín Mang! 진행 retrospectiva! 아! rigid Tiffany! 춤이 뭐야? 너무 귀여 9개! 너무 귀여운데? 라운드2! 눈높이 미니볼링 이걸 놔두고? 흰을 어떻게 돼? 세팅! 경수님 세팅! 세팅! 서니야, 포지세요! 세팅! 세팅! 야, 이거 화려해 야, 이거 근데 이거 한글만 간다! 야, 한글만 간다! 아, 이렇게 해야 되나? 잠시만요 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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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린 장가서 이랬잖아요 벌린 장가서 이랬잖아요 다 정성 잘 이겼어 여러분, 게임 설명 좀 드리자보겠습니다 네 각 팀별로 기회가 주어집니다 네 기회가 경선이 찬스라고요 경선이가 굴린 공이 위로 갑니다 쓰러진 핀의 개수를 합산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팀이 이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느 쪽인가요? 첫 번째 김승현 김승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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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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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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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아니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잠깐 이거 다시 해야 돼 아니야 MC야 한 번 더는 게 없죠?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병행기예요 이거의 의리를 제기한다면 이걸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 한 번 했어 이미 자기 그럼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